자삭! 나중에 내가 먼저 하나 더 맞아 지금 지금 내가 하나 더 맞아 진심이야 고마워해 너 약속해 너 뒤집을 거야 너 좋다 하다 뒤집고 못 잡을 거지 나팔찌 장모 아파 야 방퇴해야지 그게 말이 되지 야 마이크 마이크 야 너 마이크 따라 졌어 내 영상 상기지 않나요? 어 방퇴허 머리 좋다 박카치 역시 야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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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흐흨